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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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는 진짜 튕겨도 안 돼 이건 진짜 걱정이야 튕겨도 안 되고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뭐냐 조건 아 다행이다 에너미 헬스 2배 적들 체력 2배 다행이다 이거는 컴퓨터 인터넷 상태도 중요해 튕기면 안 돼 이거 지면 날아가니까 진짜 조심하게 깨야 돼 이거 튕겨도 안 되고 자 공격 공격 캐시 시크릿 나 이거 시크릿 포탈 깰 때 진짜 엄청 조마조마했잖아 튕길까봐 튕기면 날아가는 거야 포탈 주인 특히 튕기면 안 돼 인터넷이 안정된 데서 해야 돼 이거 야 이거 튕기면 얼마나 억울하냐 100%인데 토탈 주인은 시크릿 100%야 튕기면 진짜 눈물난다 눈물나 얘들아 딜 너무 안 나온다 딜 딜로 좀 깔아라 딜 너무 안 나온다 초반에 딜라는 딜 딜러 깔아 딜러 딜러 깔아 딜러 딜러 깔아 Solutions 딜러 안 까면 날아갑니다 칩칩아 만두야 딜러 까르라고 야 얘네 체력이 너무 쎄갖고 안돼 딜러 깔아 딜러 까셔야 합니다 얘네 체력 두배야 지금 두배 야 체력 두배니까 엄청 안 딴다 체력이 야 이거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거 정신 차리고 해야겠는데 칩칩이 하고 만두 딜러 없어 딜러 무장 딜러 아니잖아 버프 아니야 서포터 아니야 딜러를 깔으라고 딜러 딜러 Mask 짓 칩칩을 칩칩이 딜이 너무 안들어가 애들이 체력이 두배야 와 애들 체력 두배니까 이게 너무 센데 딜 모자라는거 아니야 와 체력 두배가 페널티가 상당한데 그리고 어 깨긴 깰거니까 깨긴 깰거니까 걱정 안해도 돼 초반에 밀릴까봐 그런거야 초반에 아니 근데 딜이 왜 이렇게 안나와 깨기는 깰거야 걱정 안해도 돼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다 들어가니까 깨긴 깰텐데 자 동킷 풀업 됐고 나는 이제 딜러만 올리면 되는데 고조하고 미나 미나 딜 이제 본격적으로 올릴게 걱정 안해도 돼 깨긴 깨 깨긴 깨는데 초반에 좀 당황스러웠어 얘네가 체력이 두배여갖고 와 너무 안줄어들어서 너무 당황했어 뚫릴까봐 어 보스 떴어 어 보스 잡았네 안전 안정적으로 잡았다 어 보스 잡았어 야 딜이 안나오는데 야 딜이 안나오는데 아 Ну 아 으 아 으 방심하지 말고 딜 좀 올려라 아이스 드래곤 있어? 아이스 드래곤 챙겨왔어? 아니면 도넛 같은 거 아이스 드래곤 도넛 팍팍 깔아 팍팍 야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칩칩아 칩칩이랑 만두 봐봐 딜이 내가 4,600이고 애들이 1,800, 1,500밖에 안 나오던데? 야 위험했다 이거 진짜 와 체력 2배 이거 어렵네 체력 2배 아니 원래 이렇게 입구 컷이 돼야 되거든? 지금 방심하지 말고 딜러 위주로 올려 얘들아 지금 딜러 위주로 업그레이드 시켜 방심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말고 딜러 위주로 풀업 시켜 딜러 그리고 슬로우라던가 아이스 있지? 걔네 다 깔고 말일수대로 야 이거 칩칩이랑 저기 만두 말고 다른 애 들어왔으면 이거 뚫렸다 이거 칩칩이 만두 말고 다른 애 들어왔으면 이거 뚫렸다 이거 못 뚫었다 이거 아 나 너무 놀랬어 이거 시크릿 의뢰 들어왔는데 이거 못 깨면은 어떻게 이거 거의 시크릿 하나 날리는 거니까 나 깜짝 놀랐어 초반에 지금도 방심할 순 없어 와 근데 적들 체력 두배 걸렸거든? 엄청 센데? 진짜 칩칩이 되돌리기 없었으면은 이거 뚫렸는데 이거 진짜 근데 되돌린다고 해도 딜이 박혀야지 딜이 안 박혀갖고 진짜 깜짝 놀랬다 방심하지 말고 칩칩아 칩칩이랑 만두랑 딜 딜러들 업그레이드 먼저 해 딜러 다른 애들 건들지 말고 딜러 업그레이드 먼저 해 이거 나중에 딜 모자랄 수도 있어 야 이거 너무 놀랬다 너무 놀랬어 이거 못 깨는 줄 알고 그래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입부컷이 돼야 되거든? 근데 아까 입부컷이 안 되는 거야 막 중간으로 막 밀고 나오는 거야 자 미나 풀업했고 고조 두마리 풀업했어요 이제 자 미나랑 고조 두마리 풀업했다 나는 이 딜 차이 봐 내가 7500만인데 애들이 딜이 안 나와 3000만 2000만 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 누구 올려 아이스 드래곤 자 지금 미나 풀업했고 고조 두마리 풀업 됐어요 그 다음 버프캐 버프 좀 올려주고 나는 딜캐는 다 풀업했거든 야 시크릿 원정대 조심해야겠다 자 무잔 버프 들어가고 어 이제 마지막 웨이브인데 야 초중반까지 위험했어 까딱했으면 뚫렸다 진짜 칩칩이 되돌리기 스킬 없었으면 뚫렸다 이거 진짜 자 마지막 웨이브 그렇지 이게 입구컷이 돼야지 와 진짜 깜짝 놀랬어 체력 2배 이거 쉽지 않네 체력 2배 걸리니까 와 너무 놀랬다 근데 제일 놀랬 사람은 이거 의뢰해준 잭이 잭이 가장 놀랬을 것 같아 잭이 뚫릴까봐 잭이 이거 깨달라고 의뢰 들어왔는데 뚫릴까봐 제일 놀랬을 거야 아마 그치 잭이 얼마나 놀랬겠어 이거 시크릿 포탈인데 와 아니 이거거든 이게 입구컷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막 중간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야 와 뚫리는 줄 알았네 진짜 야 이거 뚫렸으면 진짜 시크릿 하나 줘야 된다 잭한테 어? 칩칩이랑 만두랑 나랑 돈 모아갖고 시크릿 하나 갚아야 된다 이거 뚫리면 진짜 시크릿 포탈 날아가겠습니다 좋아 벌렸어 아 오브 축하 축하 시크릿 축하 축하 야 위험했다 어 진짜 나는 딜 1억 찍었어 나는 난 딜 1억 찍었는데 위험했다 위험했어 이거 진짜 wooông woo 으 온 우 우 우 우 우 감사합니다.